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젊은이들의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탈당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젊은이들이 탈당계를 찍어서 탈당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식을 찍어가지고 인정하듯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탈락하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자 이게 실망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탈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까지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탈당하는 움직임 별로 없다는 겁니다. 탈당 움직임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2030 탈당 러시가 현재까지는 없다. 그리고 탈당하려고 하면 보통 시도지부당을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를 보내서 탈당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팩스나 방문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게 11월 5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탈당할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예측도 되지만 이렇게 탈당하겠다고 또 탈당한다고 찍은 사람들이 많이 올린 거 보면 일종의 이게 제스처 또는 퍼포먼스가 아닐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거나 홍준표 후보가 떨어진 것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역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탈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탈당 입당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탈당하겠다고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기사를 오늘 선고한 국민일보는 오후 3시 25분에 이 기사가 떴는데 제목은 국민의힘 2030세대 탈당 러시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과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의미한 집단 탈당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30세대들이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에 불만을 갖고 대규모 탈당설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게 왜 불만이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불만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불만의 실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탈당한다. 이거는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거나 또는 선출되지 않으면 뭐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탈당까지 하나? 그렇다면 처음부터 입당하는 것 자체가 홍준표 지지를 하기 위한 입당이었던가 아니면 그야말로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홍준표를 국민의힘의 대선 주부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재명과의 양자 대립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윤석열과 이재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윤석열은 45%, 이재명은 30% 됩니다. 15%포인트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심의 향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왜 젊은이들은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실망을 했다. 실망은 이해까지 할 수 있으나 그런데 불만을 품었다 하는데 도대체 홍준표 후보의 공약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승계해도 되는 거고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아닌 홍준표를 찍었다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전략적으로 젊은이들 끌어안기 위해서도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채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사이에 큰 실수를 했다거나 중대한 공약을 발표했다거나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다시 평가하기 위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이런 움직임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탈당 러시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정작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의미한 탐당 분위기가 없다. 통상선거가 끝나면 또 탈당을 좀 하거나 또는 입당을 하거나 그런 변화 통상적이라는 겁니다. 통상적. 그런데 지금 보면 기사를 보면 대거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두 가지 언론이 나오면 마치 쫙 몰리듯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싹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냄비 건성의 언론 보도가 아닐까. 이런 행태는 인구 한 4, 500만 정도 싱가포르 정도의 도시국가 행태에서 옆집에 무슨 소문이 나면 쫙 퍼져갖고 흘러가듯이 그런데 5천만 명이나 되는 이런 나라에서 국민 소득이 3만 불, 4만 불 된다고 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톡 치면 도미너처럼 우르르 넘어가고 이런 여론현상 또 이렇게 국민들이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하는 겁니다. 뭐가 하나 일어났다고 하면 우르르르 몰려가는 이거야말로 선전, 선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부 글들 때문에 탈당 러시 루머가 떠돌은 것 같아. 탈당 러시 루머가 떠돌은다. 루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움직임은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경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 증가와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평상시의 증가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7일 날 오늘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되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과 20, 30대 회원들이 모여있는 보수 성량의 커뮤니티에는 탈당하겠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날도 탈당 신고서 사진과 함께 탈당을 인정하는 글들이 여덟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 접수된 탈당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입당은 할 수 있지만 탈당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탈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탈당은 팩스를 보내거나 또 시도당을 직접 방문해서 탈당계를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접수된 탈당계가 별로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응급되는 20, 30세대의 탈당 러쉬 움직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탈당하자는 목소리보다 윤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주시하자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 30세대의 당원이 총 19%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 정도 빠져도 많이 빠지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 나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20, 30세대의 집단 탈당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징후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대선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처럼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평상시의 증감률을 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그야말로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탈당한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경선 과정에서도 김호준이나 정청레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되어야만 그래서 이재명이가 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역공작을 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되어야만 이재명이가 쉽다. 그 이야기는 홍준표를 찍으라는 소리와 똑같아 보라 했습니다. 홍준표가 되면 쉽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상하고 실망한 분들이 탈당하고 인정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는 말하면서 탈당 움직임이 덜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 언론 보면 덜불처럼 번지고 있다.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윤석열 후보가 금요일 날 5일 날 선출되었고 이번 주말을 겪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온라인상에 올린 글을 보면 금방 탈당하는 것처럼 또 탈당할 걸 보낼 것처럼 팩스 보낼 것처럼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탈당하겠다고 올린 글들을 보면 이 사진 찍은 거 보면 이런 거 되게 뭐 탈당하겠다 이래갖고 뭐 할아버지 당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노인의 힘이다. 이런 글도 올리고 고집불통 노인들에게 영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글도 써놨습니다. 또 보면 이런 식으로 탈당 신고서 이래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다고 이거 지금 탈당이라고 언론들이 내용 확인을 해보지 않고 국민의힘에 알려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탈당한다고 이렇게 보도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확인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유의미한 탈당 러시가 없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것 퍼포먼스가 아닐까 또는 역공작이 아닐까 하는 것도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사태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